오늘은 어떤 간증 오늘 어떤 간증 뭐야?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몇 번? 31번 31번이래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31번입니다 야 써니야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아 오늘 작품생활 아이고 힘들어요 금방 간증 끝내고 이제 작품하다가 삼기도 가고 할일이 있으도록 하네요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지금 안해서 시작 안했지? 있어요 이건 지금 이쪽은 갈치뼈고 여기는 예수님이 형상은 아직 얼굴이 안 나왔네요 동영상 찍는 중이에요 테스트 영상이에요 라이브 찍기 전에 테스트 영상 나가려면 나가세요 라이브 하기 전에 라이브하기 전에 나 위에 찍히지 말고 빨랑 나가요 우리 써니를 갖다가 이렇게 크로즈 할게요 써니 이리와 이리와요 써니야 써니씨 이리와요 꼬리 좀 살짝 튕기다만에 에휴 저희는 우리 허스키야 허스키가 더 반응이 좋아요 암놈인데 허스키 오늘 조각가의 작품생활 아이고 힘들어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을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이에요 우리 써니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안녕하세요 테스트 영상 테스트 media 테스트 영상 테스트 11